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전 창업 홈페이지가 새 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 방송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대전 창업 온라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대전 창업 온라인 홈페이지는 창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디자인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주요 콘텐츠별 코너를 마련해 콘텐츠별 세부사업 계획 등을 세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창업자들이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콘텐츠별 세부사업은 사업 모집, 창업시설, 창업상담, 자유게시판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제국은 물론 창업길라자비, 1대1 대화 멘토링, 온라인 창업 강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한편 대전 창업 온라인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 대전 창업을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